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16학번 김지환 순장입니다 저는 작년에 여름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성교사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 5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다시는 운동을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하였고 그토록 되고 싶었던 체육교사의 꿈이 한 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절망한 저는 우울한 마음에 공부하다가도 그냥 눈물이 쭈르륵 흐르기도 하고 더 이상 삶을 살기 싫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 성교사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하아나스타르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단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두 다 필연이라면 누구보다 건강했던 너의 다리가 최대 입시를 앞두고 다친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에도 저의 마음은 결국 하아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아님 저는 다리를 다치고 꿈을 잃었습니다 제가 고통 중에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셨습니까? 하면서 하아님을 원망했습니다 삶의 목표와 목적을 잃은 저는 방황하였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갑작스레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하아님을 외면한 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여름 수연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기 싫었습니다 하아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여름 수연에 가면 시간도 아깝고 갈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캠퍼스에서 저에게 수련 예비를 지원할 테니 함께 가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름 수련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름 수련의 둘째 날까지는 평소와 별반 다를 바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아님을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고 마음에 맺혀있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으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 1년 전에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하아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아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완아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전에 저는 하아님보다 운동을 더 사랑했습니다 나의 전부였던 운동을 더 이상 못한다는 생각에 하아님을 원망하고 외면했던 나의 모습을 통해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아님은 제가 제 인생에 하아님을 1순위에 두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우선 순위였던 최대 입실을 접고 서강대에 오게 하셨고 CCC에 들어오게 하셨고 또 여름 수련회에 데려오셔서 하아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다리를 다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아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다친 다리에 대해 계속 원망하던 마음이 이제는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아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아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앞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의 응답을 얻는 데는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하아님은 저에게 지상사명 성취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내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의 이름은 지상사명 완성을 하는 의미에서 지완입니다 다리를 다치고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던 저에게 주님은 살아갈 이유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아무 보자껏 없는 저를 주님은 사랑해 주시고 저를 통해 지상면령 성취를 이뤄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삶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삶의 목적이 사라져 방황하던 저에게 이제는 분명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나누고 싶은 소망은 바로 캠퍼스 보그마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름 수련회 이후 한 학기만에 순장으로 세워졌고 또 대표단으로 캠퍼스를 섬기는 은혜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서강대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꿈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또 누군가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